할머니! 나 진짜 죽고 싶은데 진짜 할머니까지 왜 이래, 정말! 아줌, 아줌님. 뭔 일 있어요? 할머니! 와, 많이 피곤하네. 왜? 왜 아줌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진짜 좋다. 할머니자, 저네를 왜 안 받아? 피 같은 시간에 내가 여기까지 와야겠어? 돈 어떻게 됐어? 돈! 살려줘, 살려줘. 동생, 나 시간을 좀 줘. 아니,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하루 만에 구해? 나도 시간을 주면 내가 5년. 아니, 1년만 줘.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벌어서 내가 그 돈 갚을게, 동생. 밥은 들어갈게. 야, 이 새끼야. 이 피로 먹을 놈아. 이 피 같은 밥상을 왜 팔.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밥상 찬데. 야, 이 새끼야. 대체 뭔지 이런데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렇지? 그래. 정아, 정아, 정아. 안돼, 안돼. 우리 도식이, 도식이. 죽어, 죽어. 안돼, 안돼. 진짜 짜증나네. 야, 빨리 끝내요. 꺼내. 여의자. 이류 찍어요. 이게 뭔데, 이게? 신체 포기가 없어. 돈 못 갚으면 장기라도 하나씩 빼서 갚아야 될 거 아냐. 어? 살려줘. 살려줘, 살려 동생. 아니야, 동생, 동생. 아니야, 살려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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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병사가 됐어. 근데 장기 떼기 전에 돈 갚으면 없던 일로 해 줄게. 어디 도망가거나 하면 알지. 어? 가자. 아, 죽이 형아. 밥 좀 봐, 가자. 고장님, 우리 또 만나요. 어?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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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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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이게 대체 뭐예요? 이 신체 포기각서요? 지영아, 이거 간이고 콩팥이고 논깔이고 다 뽑아서 팔아먹겠다는 거 아녀? 지영아, 오늘 경찰에 신고하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영아, 지영아, 지영아! 그러면 저놈들 우리 도시기 도전이 끌고 갈 거야, 저놈들! 무덤까지 쫓아가는 놈들이 안 돼,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아저씨, 아저씨, 제 모든 돈을 뭐 어떻게 밀렸길래 이런데요? 아, 예전에 너 돌아였을 때 그때 미리 뜯고 다른 빚은 내가 감방 가서 해결이 됐는데 저 사채 빚만 그대로 남았어! 나 죽고 싶어도 우리 도시기 도전인데 이 professionally leaving 좀 있다든지 아저씨, 죽지도 못해도 저주도 정의 도전이 어떻게 해, 도시기 어떻게 아, 아,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줘! 아! 어떻게 해, 어떡해! 공대표야? 공대표… 공대표, 공대표다! 공대표! 공대표다! 아, 공들, 공들...